0162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GC 이테크건설입니다. SGC 이테크건설의 테마는 재건축건설이 가 있습니다. SGC 이테크건설은 동산은 OC 계열사로 1982년 설립되어 플랜트사업, 토권사업, 터미널사업을 영위함 2020년 10월 플랜트, 토권사업 및 터미널사업을 영위할 존속회사와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함 2022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산업환경설비부문 15위, 토목건축부문 39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EPC 칸트랙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함.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OC의 기술부를 인수하여 환경사업, 파사업 및 플랜트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0년 10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하여 플랜트, 토권 및 터미널사업부문, 분할존속기업, 과투자부문, SGC에너지으로 인적분할하였음 대시 또한, 주요 종속기업인 군장에너지는 분할 신설회사인 SGC에너지의 흡수합병도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중국의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사업인 플랜트 부문의 국내외 기성실적이 축소된 가운데 터미널 슬래시 공통 부문도 역성장하였으나, 토권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베트남의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수주에 따른 기성실적 확대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자체 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SGC 이테크 건설의 시가 총액은 101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GC 이테크 건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40위입니다. SGC 이테크 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259만 9,445주입니다. SGC 이테크 건설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GC 이테크 건설의 퍼은 1.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6,9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만 3,7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만 7,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40배 96,9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9번지억원, 마이너스 364억원, 69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5번지억원, 1,807억원, 696억원입니다. SGC이테크 건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9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985.0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C이테크 건설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8,95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9,26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GC이테크 건설의 총가는 38,850원이며 주가가 SGC이테크 건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GC이테크 건설의 총가는 38,850원이며 주가가 SGC이테크 건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SGC이테크 건설은 거래량 2,24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448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19조, 케이프 증권에서 2504조, 한국증권에서 232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504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386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01흔 6조, 이베스트에서 339조, NH투자증권에서 214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165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26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주 SGC이테크 건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